네, 핵심 주제 두 번째는요. 제가 가격 경쟁 시장이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이번에 핵심 주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쟁은 초과이윤을 소멸시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지문에 초과이윤은 0이 된다 그러면 맞아요. 그 지문은 대개 그런데 정상이윤이 0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을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1번을 보시면 시장에서 가격은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은 경쟁에 의해서 착하고 좋은 가격. 이게 무슨 뜻이죠? 즉 바가지가 없는 가격으로 된대요. 그럼 경쟁은 어떻게 가격을 착하게 만드는가? 경쟁.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겠지만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이 경쟁에 의해서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변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 건데요. 자 한번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그 예를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91년도에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라는 그런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때 한 90년도 특히 7, 80년도의 그 프랑스 영화.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프랑스 영화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영화 자체가 굉장히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되게 우울하고 끝나거나 우울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자살을 하거나 이상한 아무튼 결말을 내딛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화, 깐영화제인가 거기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거기 출품돼가지고 막 그 히트친 게 되게 보면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 없는 거 막 좀 끔찍하거나 왜 감독이 저렇게 만들었지? 막 그런 영화들이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근데 그 왕징의 왕은 바로 이겁니다. 델리카트 쓴 사람들이라는 이 프랑스 영화가요. 제가 이날 뭔 생각으로 이날 이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포스터도 벌써 좀 지저분하죠. 그죠? 보고 나면 기분이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프랑스 영화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미래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누구한테 지배를 받고 있냐면 음식을 대주는 부처.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님이 아니라 그 정육점의 정육점 주인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고기 먹는 걸 대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막 그러고 주인공도 좀 특이하게 생긴 주인공이에요. 되게 개성이 있는. 그래가지고 영화 자체가 되게 좀 보는 내내 좀 괴로웠습니다. 사람도 잡아먹고 제 기억에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정육점 주인이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재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오빵마을이라는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먹을 거는 오직 빵밖에 없는 그런 마을이에요. 어떤 빵집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는 이 빵집에서 음식을 다 댑니다. 그래가지고 식빵 하나에 바가지를 엄청 씌웠어요. 10만원에 받고 팔아요. 10만원. 우리 동네에서 식빵이 요즘에 식빵을 이렇게 긴 걸로도 팔고 짧은 거 반씩으로도 파는데 긴 거는 2,500원인가 그렇고 이렇게 짧은 거는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1,500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얼마야 한다고요? 10만원 받고 팔고 있다. 바가지 엄청 씌웠네.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빵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못 사먹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빵이 상해서 버려지기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근데 먹을 게 빵밖에 없으니까 빵이 만들어져도 굶어죽지 않을 만큼만 쓰겠죠. 그래서 굶주림에 병드는 사람들도 생겨요. 너무 비싸서 못 사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빵집이 몇 개 더 생겼댑니다. 그러면 빵집 주인들이 다른 가게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가게보다는 좀 싸게 팔 거야.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빵집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식빵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동네의 가격인 2,000원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빵을 사먹을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버려지는 빵도 없어지고 굶주리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여기에 있는 시장 있죠? 시장의 역할을 우리 자본주의에서 그죠? 시장의 역할은 뭐라냐면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시장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빵마을은 지금 빵집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가지 씌워가지고 엄청 비싸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빵도 막 버리고 사람들도 굶주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빵집이 생김으로 해서 바가지가 소멸돼서 이제는 가격이 싸지니까 빵도 서로 다 먹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 배분이 된 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전혀 경제학에 관한 얘기도 같지 않고 그냥 일반 얘기, 그것도 좀 수준 낮은 얘기로 보겠지만 이제는 이거를 경제학 용어로 바뀌어서 수준 높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아셨죠? 좀 이거를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쉬운데 너무 경제학적이지가 않잖아요. 이제 경제학 용어를 한번 좀 써보면요. 빵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바가지를 씌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 바가지가 초과 이윤이에요. 이윤을 누리는데 너무 많이 누려. 초과 이윤을 독점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제 여러 빵집이 생겨서 서로 눈치 봤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경쟁이 붙은 거네. 경쟁에 의해서 초과 이윤이 소멸됩니다. 그럼 초과 이윤이 소멸되면 어떻게 해요? 바가지가 소멸된 거죠. 아까 바가지 초과 이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정상적으로 착한 가격, 바가지가 잔뜩 붙은 나쁜 가격이 아니라 바가지가 이제 없어진, 초과 이윤이 없어진 착한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포인트에서 본 말이에요. 여러 빵집이 많이 생기니까 즉 경쟁은 초과 이윤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 뉴스나 아니면 이전 전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컨대 경쟁을 시켜야지 된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표현. 왜냐하면 초과 이윤을 없애자는 얘기였어요. 그 말 뜻은. 실제로 현실은 근데 약간 좀 틀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냥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경쟁해버린대요. 그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은 완전히 소멸되죠. 그래서 초과 이윤이 소멸된 착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그 빵이 싸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넣어먹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 다 없어졌죠.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장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림이죠. 시장 내에서 가격이 있는데 수많은 생산자와 그 다음에 수많은 수요자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즉 초과 이윤이 없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이 시장 내부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인 자원의 배분을 가격이 해주는 거예요. 가격이 아까 비싸거나 뭐 그렇게 아주 굉장히 비싸서 초과 이윤이 잔뜩 붙어 있으면 자원 배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격이 적당하면 수요자나 생산자나 생산자는 더 많은 생산을 그 다음에 수요자는 더 많은 수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시장의 배분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시장 내에서 완전 경쟁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요.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뭐에 의해서 가격이 가격이 똑바로 서니까 자원 배분이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의 첫 번째 줄이 뭐라고 그랬어요. 1번에 시장과 가격에서 시장에서 가격은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뭐를? 이런 가격이 하는 가격 기구 자체가 시장 경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원래 경쟁이 그렇게 없고 독점적인 지위나 과점 같은 게 일어나면 가격이 좀 비싸구나. 비싸서 그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시장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고 안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초과이윤과 정상이윤이 나왔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품에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윤하고 초과이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여기 있던 비용은 실제로 그 재화를 만드는 어떤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상이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있으면 여기에 이윤이 있어야지 자기가 그 이윤을 가지고 생활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상적인 이윤이 있어요. 그럼 초과이윤은 뭐냐면 바가지.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은 소멸된다. 완전히 경쟁되니까. 바가지가 없어져서 뭐만 챙길 수 있어요? 정상이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이윤은 완전 경쟁이 되면 제로가 되죠. 정상이윤이 제로가 돼요? 그건 아니죠.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했던 아무 얘기 없이 이윤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상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별할 때, 두 개를 구별할 때만 초과이윤, 정상이윤이라고 불러주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이유는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초과이윤이 소멸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정상이윤이 0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초과이윤이 0이 돼야죠. 아셨죠? 그래서 이번 핵심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어떤 재미있는 예를 가지고 가장 이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핵심 주제 3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매경 테스트를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